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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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호실이세요? 몇 호실 몇 호실 몇 호실 보조키를 드리겠습니다. 몇 호실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보조키를 보조키를 드리겠습니다. 몇 호실 룸카드 키를 잊어버렸어요. 보조키를 드리겠습니다. 몇 호실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룸카드 키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키를 드릴테니 사용후 반납해주세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룸에 키를 놓고 룸에 키를 놓고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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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다른 키를 드릴 테니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다른 키를 드릴 테니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다른 키를 드릴 테니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다른 키를 드릴 테니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다른 키를 드릴 테니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룸에 키를 놓고 나왔는데요. 다른 키를 드릴 테니 사용 후 반납해주세요.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있나요?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가져다 주시면 가져다 주시면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агоинки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가방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이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맡긴 아침에 맡긴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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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아침에 맡긴 가방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보관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